워너비 여사! 안녕하세요. 압수입니다. 일단 보아 선배님의 코치도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아 선배님의 영상 굉장히 많이 봤고요. 진짜로 라이브 하시는 것도 그렇고 춤추면서 라이브 하는 게 진짜 제 모토 오셨던 분이라 코칭을 받는다면 아마 그분이 우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국 선배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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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잘 가르치실 것 같아요. 잘하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다르다는 걸 보거나 김종국 선배님은 뭔가 약간 그 파악을 해서 맞춤 수업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아 좋습니다. 목소리도 안 듣고 왜 놀아? 이런 거 있어. 이런 거 있어. 피아노 쓰레기 너무 좋아.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거든요. 저요 저요 저요. 궁금하네요. 저요 저요. 내가 너와 이별할 수 있을까 깡! 깡! 뭐야 왜? 난 도영이는 얼굴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 너를 많이 원망하는 좋은 진가 지금 연기 아니죠? 내가 너를 잊고 살 수 있을까 아아악! 아아악! 오! 야 영상 동시에 돌았어! 이거야! 아니 지금 돌아야 됐어야 됐어. 영상 10초 밖에 안 남았거든. 여덟 때 같이 돌았어. 아 진짜? 약간 그 클라이막스에서 조절하시는 게 너무 멋있으셔서 이런 손질이 너무 좋아. 맞아요. 보이스 코리아 저희가 이렇게 단접적으로 조금 느껴봤는데 저희처럼 진짜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즐기셔도 되고 아니면 정말 반중으로써 이렇게 안방 일렬해서 즐겨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가지고 정말 추천드립니다. 꼭! 가주세요. 오이스 코리아 2020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1일 1 복구하세요! 여래중 여래중이요? 난 아직 여래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여래중 감미로운데? 형도 나가본 거 같아요. 형은 형식으로 쓰면 나 하겠습니다. 형 진짜 잘할 것 같습니다.